오늘 먹을 음식은 내가 딱 특별히 준비했어 뽀로로 짜장 아 이거 어디서 구하기 힘든 그런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바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아 이거 머리 관리가 억수로 힘드네 아 좀 낫다 이야 이거 아까 전에 내 비밀 났는데 완전히 다 불었네 한 번 먹어봅시다 후우 이 옷은 주워온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제일 내가 좋아하는 옷이야 음 근데 챙겨놨었어 딱 이 옷에 어울리는 가방 하면 역시 이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비장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먹을 수가 없단다 함부로 입을 수가 없어요 맛이 기에 막히네 주워 만든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의 상징 뽀뽀롯 짜장 역시 남자라면 이런 거 좀 먹어줘야지 아유 맛있네 이거 이게 면발이 어린이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조매해 양이 시골이 많네 배가 차인지도 모르겠다 간은 기분도 안 오네 아휴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이제 아휴 끝 아휴 아휴 아휴